이거 잔인한가? 이거 잔인한가? 계속 쏘는 거야. 이거 계속 쏘는 거예요? 아 저기 누가 맞았구나. 안녕.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. 난리 났잖아요. 맞아. 뭐야? 사진. 이렇게 하고 있고. 고개 돌리는 타이밍에 총알을 계속 귀에 맞았다고. 맞아, 키 이렇게 나던데. 뭘 딱 가리키려고 할 때 팍 지나가서. 다행이다. 진짜 대박이다.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아요? 번드? 현명이 사망하고2명이 훨씬 시발타 처럼. 아 다른 사람이 맞았구나. 난 무슨 소의. 재닌한가? 나 천천히. 나 천천히. 맞는 거야 지금 이미? 계속 쏘는 거야. 계속 쏘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은데? 아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? 그러니까 저기 뒤에도 사람이 너무 많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맞았대? 저걸 누가 다 죽였다고? 대신 나거든요. 미쳤다. 근데 나는 저러고 저 사람이 진짜 광 낀 거 같은 게 저러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잖아. 맞아 맞아. 진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. 저 순간에도 그지? 미쳤다. 저 자세히 보면 사진 찍은 사람이 막 달려가거든? 저 그 장면을 찍으려고. 그럼 지금 총 쏜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? 그 뭐 어디 옥상 같은 데 위에. 아예 멀리 섰었구나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잡았지? 그러니까. 근데 그리고 또 경호를 완전 멀리서도 다 할 거 아니야. 그 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. 아예 멀리 섰었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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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까 난사를 하다가 바로 죽였나 보다. 저 밑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 같아. 맞네. 맞네. 저 사람이 또 직업 좀 진지 않습니까? 그 아이다. 그러니까. 사람이 총이 맞았는데. 와 진짜 이거 때문에. 진짜 이거 때문에. 와. 피나. 진짜 나는 이때 당선 안 되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사진이 너무 잘 나 Iz. 여기서 당선 확정이라고 했잖아. 그 사진 가지고.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선 대만.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.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는지 사진을. 당선 확정의 순간. 그러니까. 아 근데 되게 여러 발 쐈구나. 그러니까. 저 처음 봤어요. 나도. 난 그 한 발 짱속 만들어서. 나는 드람트가 막기 전부터 소리가 났다고 했었어. 와 여기 너무 잘 생겼네.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. 아, 저기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라고 하겠다. 아, 저기 누가 맞았구나. 어떡해. 그럼 저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? 아니, 무슨 봉변이야. 진짜 봉변이다. 어떡해, 실려 나간다. 어떡해, 저 사람 어떡해. 아, 끔찍해. 뭐야. 미쳤다. 아, 진짜. 저거 뭐야, 진짜 마른 하늘에 날 뻔한지. 이게 뭔가 저촌기 사고가 트럼프의 용산의 어떤 요건으로 엄청 주목을 받는데 사실 저기 피해자가 있잖아. 그치. 꼭 이랬잖아. 저 사망하신 분, 소방관인데 유퇴하신 분. 아, 어떡해.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. 네, 어떡해. 대선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총 맞은 사람들이 되게 당선되게 유력하다고 하더라고.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. 아, 그래서 뭐 또 트럼프 대인이 많이 이렇게... 바이든도 사퇴했잖아. 바이든도 사퇴했잖아. 출마 안 하겠다 하기 전에도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... 맞아. 근데 그거 옛날부터 그랬잖아, 바이든 나이 너무 많다고. 실수한 장면도 한 번 볼게요. 몇 살이지? 70대? 아니, 80대. 80대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뭐 하면 안 되는데? 근데 뭐... We gotta worry about it. Anyway. Mr. President. I'm Bezos. You are a hell of a Bezos. 미국 대통령이 저런 말 실수를. 그치? 너무 공식적인 장애에서. 또 하필 또 이런 상황에... 바이든이 나이가 엄청 많다는데... 트럼프도 나이 많잖아. 트럼프가 별로 안 맞았는데. 트럼프도 나이 개맞던데? 맞아. 트럼프가 더 많아 보여. 겉모습만.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코비니쇼에 나왔는데 어떤 팬이 그 영상을 멋있게 만들어봤어요. 아오. Donald Trump, you are known for your terrible haircut. And now I can see why. Your hair sucks. You look like just the Bieber caught on fire. 근데 진짜 신기해. 왜 저 머리 스타일을 고집하는 걸까? 저게는 마음에 들겠지. What's the difference between a wet raccoon and Donald J. Trump's hair? A wet raccoon doesn't have 7 billion fucking dollars in the back. A wet raccoon doesn't have 8 billion dollars in the back. 부럽다. A wet racco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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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수색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사실은 막 요만한 총도 있다면서요, 요새. 나는 처음에 그 사람 죽었다는 건 못 봤을 때 막 사람들이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일반인 희생자가 나갔다는 거 보고 이거를 만약에 짠 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렇지는 않았을 거 같지. 그걸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 거 같고. 아무튼 진짜 총기 사고가 너무 무서운 거 같아.